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에서는 작년에 나왔던 게스트 중에서 여러분이 엄청나게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게스트인 구글에서 일하고 계신 미키 전무님 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미키 형이랑 제가 이제 한잔하면 두세 시간씩 장황하게 계속 되거든요 어 이 얘기 우리끼리 하기 아깝다 라는 얘기가 나와서 우리 궁금이분들과 같이 들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형한테 나와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역사 속을 보면 두 개의 도시의 라이벌 관계가 중요하더라 르네상스 시대에 그러면은 피렌체 화풍과 베네치아 화풍의 대결 뭐 이런 게 있고 또 산업혁명 시대에는 런던에서 세계 박람회를 열면 또 파리에서 열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라이벌 관계가 요즘은 하도 많은 도시들이 센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없어진 거 아니냐 라고 했더니 미키 형이 오늘날에도 분명히 세계를 선도하는 IT 기업들이 두 개의 도시에 집중이 돼 있고 두 개의 도시 사이에 라이벌 관계를 이루고 있다 IT 하면 샌프란시스코 아니야? 실리콘밸리에 다 있는 거 아니야? 아니다 이 실리콘밸리와 대적을 하는 도시가 딱 하나 있기 때문에 둘이 라이벌 관계를 가지고 IT 사원 연합이 발전을 했다 그래서 어디냐고 했더니 그 두 번째가 시애틀이에요 그래서 이 시애틀에 있는 기업들과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이 같이 경쟁하면서 IT를 발전시켜 온 게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오게 됐습니다 제가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살 때 시애틀 투어를 가면 nothing happens here 약간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도시야 1년에 비가 300일 내리고 우중충해 스페이스 니들인가? 남산타워 같은데 되게 길쭉하게 생긴 거 그거밖에 사실 시애틀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실리콘밸리는 60, 70년대에 반도체 산업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IT가 반도체는 실리콘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밸리라는 애칭이 붙었고 시애틀은 IT의 뿌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시애틀은 우중충하고 비 오는 날씨 때문에 실내에서 뭔가 이게 집중하는데 환경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날씨 안전니까 컴퓨터만 한다 뭔가 이 덕후 문화 이런 게 발달하기 시작해서 그 제일 좋은 얘기가 커피예요 스타벅스 제일 중요한 기업이 사실 스타벅스죠 커피 없이 그 장시간 개발자들이 코디오를 어떻게 해요? 두 지역의 간단한 설명이었다면 70년대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70년대 실리콘밸리에는 홈브루 컴퓨터 클럽이라는 그때부터 컴퓨터가 대중화되기 전이니까 스스로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들의 개발자들이 모이는 동아리 모임 같은 느낌이었어요 거기서 스티브 잡스랑 스티브 워슨 이야기 애플 원을 그 모임에서 처음 공개를 했다고 해요 그때 시대의 컴퓨터 기술이 뭐였냐면 내가 자판에다가 A를 치면 스크린에 A가 나오는 거야 딱 치면 딱 와 이런 게 그때의 컴퓨터의 모습이었죠 그 이전에는 청공기라고 해가지고 카드에다가 톡톡 해서 이진법으로 구멍을 뚫어서 이걸 컴퓨터에다 피드하면 점자를 읽는 것처럼 계산을 하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 A를 누르면 A가 뜨는 게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신기술이었다 그게 엄청난 혁신이었죠 그게 그러면서 애플이 창업되죠 그리고 그걸 이어서 애플2가 개발이 되고 애플2가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한편 시애틀에서는 스티브 잡스랑 동갑내기 1955년생인 또 다른 천재 소년이 활약하고 있었는데 그 소년이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에게는 자기 고등학교 선배인 폴 앨런이 있었죠 75년에 만든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본인들이 컴퓨터를 만들지는 않아요 컴퓨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죠 그게 그 유명한 MS-DOS죠 아, DOS! DIR. 네, 그렇죠 그러면서 MS-DOS가 당시에 제일 잘 나가던 컴퓨터 회사 중에 하나인 IBM PC의 메인 OS로 들어가게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죠 시애틀의 빌 게이츠,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스티브 잡스가 두 가지의 PC 포맷을 가지고 경쟁하던 것이 시애틀과 실리콘밸리 사이의 관계의 어떤 시작이다 이 애플2와 IBM 컴퓨터,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MS-DOS 이 두 개를 만든 회사가 첫 번째 라이벌 관계를 만드는 게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기술이 GUI예요 Graphic User Interface 화면을 보면 폴더는 폴더 모양으로 되어 있고 마우스로 클릭클릭 MS-DOS나 애플2는 내가 치는 거예요 내가 소프트웨어를 열려면 내가 쳐야 돼 하지만 거기서 마우스로 가서 클릭클릭하니까 소프트웨어가 뿅 열려 이게 엄청난 혁신을 갖고 왔죠 그쵸, 아마 지금 젊은 궁금이분들은 이거를 처음 접했을 때의 충격과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이 GUI를 처음 만든 거는 제로크스예요 제로크스 파크 중에 유명하잖아요, 수도회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정설은 제로크스가 애플 주식을 살 수 있는 옵션을 받고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스티브 잡스와 애플 엔지니어들이 제로크스 파크에 가서 GUI를 보죠 그리고 만든 게 매킨토시예요 야,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모니터 많은 거 있고 3.5인치 디스크 들어가는 그래서 그 매킨토시 발표가 스티브 잡스가 너무나 유명해진 거예요 키노트 하면서 제품 발표하는 거의 시작과도 같은 게 그 모습이고 마이크로소프트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게 윈도우스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양대 PCOS인 윈도우스와 매킨토시가 그때 시작된 거죠 그 결과는 잘 아실 거예요 이제 90년대에는 윈도우스가 압승 장악을 하죠 장악을 해서 원톱이 되죠 그러면서 애플과 매킨토시는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디자인 전공이나 음악 전공 이쪽으로 갈 애들이 활동하는 방에만 매킨토시가 한 두 세대 들어가 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니치였죠, 그때 그래서 거의 없어질 뻔하다가 애플에서 쫓겨났던 잡스가 97년에 돌아오죠 잡스가 돌아와서 아이맥과 함께 매킨토시를 부활시키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시장 점유율이 데스크탑으로 대충 윈도우스가 80, 매킨토시가 15 정도 될 거예요 그렇지만 매킨토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는 OS가 됐고 이제는 그 두 OS의 양대산맥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PC 시장이 그렇게 쭉 가다가 지금까지 하신 얘기는 실리콘밸리의 역사에 관심이 있는 책을 좀 읽으신 분들이라면 잘 알려진 얘기고 진짜 본격적인 애는 다음부터잖아요 90년대에 인터넷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부터가 이제 인터넷이 시작되면서 인터넷의 플랫폼 전쟁의 대표는 브라우저 워저 이 브라우저 전쟁은 1라운드와 2라운드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재미있게도 1, 2라운드 모두 실리콘밸리와 시애틀의 경쟁이에요 그래서 1라운드는 처음 가장 인기가 많은 브라우저가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였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만들었죠 근데 처음에는 비교가 안 됐어요 넷스케이프가 단연 우위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스의 익스플로러를 기본 탑재를 시켜요 그러면서 마켓시어가 역전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플랫폼을 장악한 기업이 그 두 번째 플랫폼 경쟁에서 얼마나 우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인 것 같고 그러면서 윈도우스와 같이 가는 덕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독주가 돼요 넷스케이프는 없어져 버렸고 2000년대 들어서 새로운 브라우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3개가 있어요 파이어팍스 두 번째가 애플의 사파리 세 번째가 구글의 크롬이에요 근데 이 3개의 브라우저가 다 실리콘밸리 회사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2라운드도 실리콘밸리의 이 새로운 신흥브라우저 대 기존의 강자인 인터넷 익스플로러 챌린저 3명이 실리콘밸리에서 나타나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대기업한테 도전장을 딱 내밀었다 결과는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브라우저 마켓체를 대충 보면 크롬이 60% 이상 사파리가 한 20% 그리고 나머지 모든 브라우저는 다 한 3% 이하예요 두 번째 전쟁에서는 실리콘밸리 회사들이 승리를 하죠 크롬과 사파리로 정리가 됐으니까 아직도 지금 크롬과 사파리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러다 모바일 시대가 열리죠 모바일 시대를 연 순간이 언제냐라고 하면 저는 지금부터 이제 14년 전이죠 2007년 1월에 그것밖에 안 됐어 14년 이전에 우리가 스마트폰 없이 살았어 있었죠 이게 스마트폰이야라고 하는 회사가 많이 있었지만 야 니들 다 틀렸어 그거 아니야 내가 정리해 줄게 그 순간이 2007년 1월이에요 2007년 1월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으로 발표를 하죠 여기서 슬슬 그 얘기 하실 거죠? 스티브 잡스 만난 얘기? 네 해야죠 해야죠 오케이 한 번 또 딱 딱 그 때입니다 2007년도에 얼마 후에 제가 구글에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 실리콘밸리에 일하고 싶어서 실리콘밸리에 왔기 때문에 저에게 스티브 잡스는 신이죠 신 최고 전성기 진짜 멋있었죠 그때는 그래서 제가 구글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구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진짜 저쪽에서 무슨 천사의 합창 소리가 들리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잡스가 걸어오는 거예요 이 아우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진짜 뒤에서 광채가 나셨어요 그때는 그래서 잡스가 쫙 걸어오니까 저는 그냥 밥 먹다가 이불 벌리고 보고 있었어요 잡스가 제 쪽으로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이분도 바보처럼 이불 벌리고 자기가 보고 있으니까 민망했나 봐 그래서 저한테 Hi, how are you? 라고 말을 걸었어요 제 눈을 보면서 진짜 그거 알아요? 저 눈이 내 영혼을 꿰뚫어보는 것 같은 그 기분 이걸 통해서 그 당시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싶었던 청년들한테 스티브 잡스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남들이 보면 스티브 잡스를 봤다고 할 수 있지만 저는 만났다고 하는 게 말을 했잖아요 대화를 나눠본 사람이기 때문에 대답을 했죠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Welcome to Google 그랬어요 저 그때 인턴이었어요 인턴 그때 인턴이었는데 인턴이 Welcome to Google Welcome to Google Welcome to Google 그때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것 같아요 그때 누구랑 있었냐면 CEO 오셨던 에릭 슈미츠 그리고 저희 창업자인 레디 페이지 샐러드에서 샐러드 집어가지고 옆에서 세 분이 식사를 하셨어요 그때 당시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놨어요 제가 그거 보내드릴게요 옆에 이렇게 올려주세요 스티브 잡스를 본 거는 영원히 잊지 못할 순간이죠 진짜 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2007년 여름에 아이폰이 나오면서 모바일 시대에서의 두 강자로 떠오른 플랫폼은 결국 iOS와 안드로이드지 않습니까? 구글과 애플 둘 다 실리콘밸리 회사들이죠 iOS와 안드로이드의 그 양대 체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애플과 구글의 경쟁이기도 하면서 또 안드로이드를 누구보다 잘 활용한 삼성과 애플의 경쟁으로 이어지기도 했죠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과 갤럭시로 대표되는 라운드 1에서 시애틀이 이제 이겼지만 그 이후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실리콘밸리가 압승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IT 기업으로 가장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람 세계 부자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분은 기업을 시애틀에 차렸단 말이죠 그렇죠 아마존의 제 베이저스가 1등이고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서비스에서는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더 잘했을 수도 있지만 특히 2010년대에 엄청나게 성장한 기업이 아마존이죠 커머스를 잡았죠 또 시애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커머스 회사들이 회사를 차리기에 굉장히 좋은 세금 조건을 갖추고 있대요 저도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코스트코도 시애틀이고 아마존도 시애틀에 와서 회사를 만드는 게 그 세금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테크놀로지라고 하면은 컴퓨터와 디바이스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유통의 효율성도 굉장한 테크놀로지인데 제프 베이조스라는 인물이 IT의 발전과 로지스틱의 발전을 갖다가 이렇게 딱 모았을 때 어마어마한 세상을 바꾸는 기업이 또 탄생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2010년대 가면서 B2B 사업으로 엄청나게 성공을 하죠 지금 이제 우리 시대에 아주 크게 발전하고 있는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1등이 아마존,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제 이 두 시애틀 회사들도 굉장히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다음 라운드가 될 수 있는 게 AI 분야랑 클라우드 분야 그렇죠 AI 분야는 현재에서 잘하고 있는 회사가 구글과 아마존 역시 시애틀과 실리콘밸리 근데 클라우드 분야에서는 또 시애틀 대 시애틀 모바일에서는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 뭐 이런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반면에 유료 비디오 서비스는 미국 기준으로는 시애틀에 있는 아마존의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와 실리콘밸리는 넷플릭스 이렇게 경제가 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을 보면은 탑 파이브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이 다섯 개 회사 아니면 거기다가 뭐 넷플릭스도 해가지고 팡이라고도 부르고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들이 누구 대 누구라기보다는 여러 회사들이 거미줄처럼 경쟁하면서 또 반면에 가깝게 협업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스티브 잡스, 빌게이체, 라이벌 이런 거는 조각조각은 아마 우리 궁금인 분들이 다 잘 알려진 내용들이니까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1970년대부터 이제 쫙 있는 이런 내용은 추억 소환도 하고도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 IT 역사를 연대기순으로 보자 그러면은 그렇게 봐요 처음에 군사,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본 반도체 그 다음에 개인 컴퓨터, 그 다음에 인터넷, 그 다음에 모바일 이렇게 이어지는 순서로 많이 얘기를 할 수 있죠 조성현의 탐구 생활에서 역사 얘기를 많이 하지만 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는 좀 더 객관적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 진행되는 일을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 분류를 하고 좀 시대를 나눠보는 것도 굉장히 유용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역사는 어떻게 쓰여질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실리콘밸리 때 시애틀의 역사 또는 IT를 결정짓는 거대한 테크놀로지들의 발전의 역사 이런 식으로 이제 미래에는 우리의 역사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내용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또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또 뭐 아, 이 얘기 재밌다 그러면 다시 또 다른 기획으로 아마 찾아뵙겠죠? 네, 답글에 많이 남겨주시면 또 나오겠습니다 오늘 조성현의 탐구 생활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더 재미있는 역사 문화 교양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